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얼마든지 밑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었는데 왜 34만 5000원의 매수 가격이 들어가 있는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마 매수하신 분도 굉장히 답답하실 텐데 보세요. 한번 얼마든지 싸게 살 수 있는 아무리 물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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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물려도 27만 5000원에 물리면 그나마 좀 나는데 최악 아래도 아니지만 이 정도만 물렸어도 뭐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건 뭐 최고점에서 이거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지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물려도 이런 자리에 물리게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종목은 좋은 얘기로 바꿔서 얘기해 드릴게요. 자 망하는 회사 아닙니다. 망하는 회사 아니고 결국은 시간을 지나면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3년이 지나든 보유할 수 있다면 보유하시면 이거는 다시 매수 가격 이상으로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비중은 30%이시면 추가 매수를 노리시려고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해 드릴게요. 망하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1년 이상 가져가셔야 되는데 추가 매수를 했을 때에서 10만원 혹은 10만원 이하까지 빠지는 거 인정하고 가져가신다 그러면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0만원만 더 빠져갖고 반토막 난다 했을 때에서 나 죽겠다 라고 하신다는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절대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지금 안 좋은 얘기라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망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반토막이 나더라도 다시 올라가서 원래 매수 가격 혹은 원래 본전의 가치를 드러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장은 약해요. 왜? 전조점이 깨졌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나와야 하는 흐름들은 저 전조점을 깼기 때문에 이게 죽으러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살리기 위해서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뻐쩍 서줘야 됩니다. 그런 흐름들이 없으면 함부로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급을 보니까 털고 도망간 흐름들도 없네요.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만약에 25만원 이상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요. 그때는 추가 매수 질문을 한번 전화로 주시면 제가 추가 매수 타이밍도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